정의 8위 해온 시민단체와 집권 여당의 정의는 없다. 정의 기억연대 정의원은 위험부 피해자 지원단체입니다. 이 정의원과 정의원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도 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반미운동을 해왔으면서 정작 자신에 따른 미국대학에 유학을 보낸 윤미향 당선인입니다. 게다가 딸의 유학비용에 대해 전액 장학금 받는 학교로 보냈다고 운운하다가 남편의 간첩 재심보상금으로 보낸 것이라는 말 바꾸기로 허위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활동했던 정의원이 실제로는 430만원을 지출한 한 곳의 술집에서 3,300만원을 썼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의원이 2017년 관리비만 999곳에 지출을 했다는 사실도 황당하기만 한 회계자료입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정의원은 지난 3년간 일반 기부 수입 22억 1,9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결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곧 정의 기억연대와 이를 감싸고 돌면서 도리어 정의원의 이런 실체의 단서를 제공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의 모습에서 정의는커녕 정의로운 척해온 정의파리들의 추악함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 그 끔찍한 고난을 이용해서 시민단체 몸집을 풀리기, 정치적 이용을 일삼아온 것이 저들임이 드러나고 있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2020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이사입니다. 도둑